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상훈TV 채널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야하하하!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e go, we go, we go 제가 이 방송을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크으 제가 스무살때부터 매고를 모았어요. 지금은 이제 피규어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보여드리고 재밌게 함께 놀려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난감 리뷰할 제품은요. 이번에 블랙팬서가 개봉을 했어요. 블랙팬서! 아... 이렇게 해서 음! 아, 띠용 뭐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초콜릿을 한 번 주면은 나한테... 어? 레고 건물이 진짜 건물처럼 안에서 불이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 지금 그노도 똑똑히 목격하고 계십니다. 아... 으아아아, 여러분! 으으아, 나 갑자기 눈물나게 하겠다. 아아... 미쳤습니다! 우와! 파란색과 이 하늘빛의 조화가 진짜 이 아스라다를 조금 더 예쁘게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 부러졌어요. 이게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대단하게 그렇죠?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몸통 끝! 너무 빨리 가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진심이에요. 장갑까지 틀봤자. 네, 네, 네. 와, 우와. 비엔슈. 우와, 우와.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학기 중 샹 샹 샹. 오픈 더 마스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